이렇게 요래 되는 거 요구를 보세요 10마리 4마리 4마리 5마리 5마리 오늘은 10월 3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4톤 밖에 안 들어갈까니까 꼭 해 그러나 지금 가격은 괜찮은거죠 다른 갓감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7급은 3,600으로 왔다라는 한국분에 원래 물량표가 안 보여 지금 전달이 안 됐으니 그래서 못 봤는데 3,600이라고 그러는데 다음은 안 더하고 5,000원 대성수산 오늘은 예상보다 물량이 괜히 안 줄었어요 꽃게가 나는 한 14톤 들었을 줄 알았더니 4톤 밖에 안 들었어요 오늘 얼마로 하시나요? 소자가 1,000원? 1,000,000원 소자가 1,000,000원에서 2,000,000원 1,000,000원에서 2,000,000원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오늘 대성에서 파는 시즌 오늘 아마 내일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네 많이 안 들었어요 1,000,000원짜리가 괜찮은가요? 1,000,000원짜리가 차비전같이 차비전이라 그러나요? 가운이면 괜찮은가요?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콩에서 파는 근데 이제 암기가 3번째 나오거든요 암기를 많이 받는 거에요 암기를 많이 받는 거에요 암기를 많이 받는 거에요 아까두고 신기하죠 암기 정리를 다 해놨는데 참돔이 보니까 13,000원부터 위쪽으로 가격이 돼있고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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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건 얼마짜리에요? 민아 이거 하나 줘라 저는 얼마에요? 1,000,000원 2,000원부터 2,000,000원까지 2,000,000원 1,000,000원 팔찌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큰 것도 이걸 얼마나 그랬어요? 5,000,000원 1,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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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농어제이 돼있고요 10마리에 4마리에 8마리에 5마리에 4마리에 8마리에 여기는 배지에요 30마리에 30마리, 22,000원짜리 요거는 횟감은 안되고, 그냥 조립용 같아요, 여기 대중용 전어가 오늘 얼마에요 여기는? 전어 만원이에요 만원, 전어 만원, 500만원 전어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초는 만원 그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참돔 일본산 2만원이고, 광호가 2만 7천원, 농호 이런거는 뭐 가격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참돔 만 8천원, 만 8천 5백원이고, 사이트에 따라서 차이는 어디있네요 전어 만원, 전어는 전체적으로 9천원, 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대중용은 5천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콜셜화하고, 석균화, 아까 이게 5만원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카페 5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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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균화 그러면 여기 농호화하고 이렇게, 일방 일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방자체가 여긴 일방 얼마야? 일방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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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어 전문점입니다, 홍어 전문점 C14 요거 26만원짜리, 굉장히 큰거에요 일반적으로 상자 파는거 구입은거에요 26만원짜리 11만원 11만원짜리 예, 그 다음에 8만원 8만원 예 6만원 6만원 6만원짜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20마리 2만원 20마리 2만원 20마리 2만원 예,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어 전문점 C14 그 다음에 요거 다 같은거 아니에요? 5만원 5만5천원 여기 6마리인데 5만5천원인데 굉장히 큰겁니다 사이즈 큰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8만원짜리 민어 요것도 22미짜리 8만원 오우 일단 가격이 오늘 굉장히 낮네요 좀전에 사장님이 똥값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한치 요거 2만6천원짜리 활감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거에요 2만6천원 요거 11만원인데 여기 사이즈 한번 더 소개 한번 보여줘 봐봐요 이게 지금 24만원 했답니다 추석 전에 추석 전에 24만원 하던거에요 사이즈가 다 커요 다 커요 소까지 이렇게 커요 11만원 요거 나오시면 될거 가지고 12만원 같은거고 6만5천원짜리 참족이에요 요것도 맛있는거고 그 다음에 3만5천원 요거 진통이 약 많은 병어 요거는 조립용이에요 횟감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저가점이 2만7천원짜리 요것도 굉장히 선도 좋고 그 다음에 17,000원 이렇게 지금 파는거에요 요것도 양 많은겁니다 병어 조립용이에요 그 다음에 23,000원짜리 20마리 20마리 이렇게 한치 횟감 되는거구요 같이 오 맞네요 요거 요거 좀 해놨네요 요거 한번 라이브 나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8만원짜리 낭태하고 민어 섞인거 8만원 그 다음에 돔 들어간거 7만원짜리 양 저런거 무슨 돔 저 이름이 무슨 깨돔 깨돔 깨돔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이름이 있을거 같아요 진통 40미 요거 6만5천원짜리 요거 서대 서대도 물 좋네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40미짜리 28만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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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25,000원 왕담아요 계산 여러분 싱 산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거 뒤에도 15,000원인데 좀 크고 작은데 가격은 같네요 동양꺼 그 다음에 8만원짜리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만물인데 오늘 물건 좋은 것도 많이 갖다 놨네요 싹 없앴다가 이제 새 물건 싹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싼거에요 물건이? 그럼 물 낼거에요 만물 추가인데 지금 키로에 5,000원 파네요 지금 간단하네요 지금 물 넣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물 넣은 게 아니에요 소자인데 물 넣은 게 아니고 5,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쉬셨어요? 예 이제 여기 한 치 들어가면 다음 사진 이제 시작하고 올게요 여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 여기요? 다 아직 안 폈죠? 폈어요? 일단 여기 찍어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아직 라이브 시작하게 경매시장은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지금 좌파는 냉동은 10시까지 오셔도 되는데 여기 8시까지 오셔야지 원만하고 횟거리 장만하실 분은 6시까지 오세요 6시까지 그 다음에 갑강요 개 같은 거는 그날그날에 달라요 그래서 저것도 한 5시나 6시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삽입시키겠습니다 아직 선호사에요 아직 선호사예요 아직 선호사예요 이제 선호가 끝나는 너무 하려구나 1,000원 이 선원은 정말 모르겠어요 대개 다리가 8천억 원이 많다니깐 그러면 여기에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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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 하면서 납차값 500원 저런거는 사가는거 아닙니다. 저런거는 그냥 넣어도 가져가면 안되는거에요. 선호중에 나온 꽃무리 잘사면 괜찮습니다. 아 1차 만에 신경을 쓴것 같아요. 홍평트로 2만 1000원으로 꽃무리급 선호 2만 2000원을 나가는 네드킷궁릭급 선호로 나와있는 꽃무리급 꽃무리급을 2만 2000원을 나가는 단차일거에요. 항상 단차일거는 슬슬 작가여 만들어야 하는거 같아요. 한글 시작하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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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불러주세요 9천원까지 appli는데 8,000원 8,000원 좀 안좋은거 같네 8,000원 7,000원 6,000원도 없어 6,000원 6,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인가 5,000원 5,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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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6,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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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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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죠 자 46번 부탁합니다. 두개 6만원 네 아들이 6만원 넘어오세요 없으면 넘어오세요 6만원 6만원 없죠 없으면 더하나 넘어오고 6만원 6만원 많이 있으신 분들 찍어요 아들이 없으면 더하나 넘어오고 6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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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으면 맨 앞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자 세번째꺼부터 6만원 없죠? 없으면 더하나 넘어오세요 6만원 없으면 더하나 넘어오고 6만원 없으면 더하나 넘어오세요 6만원 뒤에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개원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3,000원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